손성춘이에요! 왜 필요할까요? 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 아니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저는 MC&D라는 그룹에서 맏형하고 있는 캐슬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캐슬제이! 반갑습니다. 오디션! 여러분들은 오디션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아이돌이 되기 위한 첫걸음! 시험장! 떨리는 거! 오디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너가 뭔데? 나한테 오디션에 대해서 알려주냐? 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저의 오디션 경력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K-POP 스타! 시즌1 JTBC에서 Made in You! 라는 프로그램 우리 막내 김과 함께 쇼미동하고 10 아 진짜요? 지금 T.O.P 미디오를 비롯한 다른 두 가지의 기획사에서도 연습생 경력이 있고요. 쌤 고인물이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디션을 12년간 오디션을 보는 삶을 살고 있는데 힘드셨겠다. 그래서 저는 인생은 오디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기회를 잡을 수 있게끔 오늘 제가 그간 얻었던 꿀팁을 한번 일단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음 전 음악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죠. 작곡 와우 작사 춤 랩 랩 안되는 노래까지 그렇게 준비를 해서 오디션을 어떻게 보러 가냐? 어? 오디션을 어디서 하는 거지? 생각보다 오디션의 장관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돌들의 앨범의 첫 페이지나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오디션 공고가 올라와 있어요. 연락 넣으세요. 그럼 앨범을 사야 되는 건가요? 앨범 지금 앨범 사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아무래도 그런 거 같긴 한데 엑스텐 앨범에도 들어가 있나요? QR코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와우 제가 심심해서 해봤거든요? 바로 카카오톡 채널 바로 들어가죠. 네이버에 쳐서 그 회사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저 오디션 보고 싶어요 하면 오디션 볼 수 있어요? 네 그 회사 홈페이지에도 오디션 공고가 올라가 있어요. 내가 준비만 되면 되네요? 내가 준비만 되면 된다. 그럼 그 오디션을 보러 가요. 네 뭘 시키냐 딱 어?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디션을 보러 갔어요? 인사 안녕하세요 목소리 밝은 표정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 본 거 같아요 저 네 형의 그 모습 그 밝고 팩이 있는 첫인상이 아 얜 뭘 해도 되겠다 아 그렇겠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럼 다 지금 면접관이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자 손성준씨 들어오세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성준이에요 와 재킷 이거 뭔데 정말 이렇게 하셨나요? 손성준입니다 손이라서 네 손이라서 손이에요 이게 너무 꽂혔어요 이런 강렬한 첫인상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걸 기억하셨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되게 자연스러웠어 방금 네 잊혀지지 않잖아요 신인개발팀 팀장님도 잠들다가 생각나요 어 손? 몇 년 정도 연습생활 하셨어요? 티오피에서? 4,5년 정도 포기하고 싶진 않으셨나요? 포기도 하고 싶었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망쳤다는 기억이 있나요? 도망쳤습니다 제가 야관도도 하셨나요? 힘들어서 아 그만해야겠다 도망을 갔는데 하루도 안 돼서 돌아왔어요 직원분들이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멤버들 전화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나 핸드폰 있니? 부터 시작해서 왜요? 동생들 동생들 연락처로 전화가 오니까 이제 마음이 약해져서 동생들을 어? 애들이 날 찾나? 애들이 내가 필요한다? 실상은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 한 명도 안 찾았는데 한 명도 찾지 않고 그냥 핸드폰을 맡겼을 뿐인데 나는 마음이 약해져서 어 승민아 또 어디니? 가겠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반나절도 안 돼서 다시 돌아왔어요 아 진짜요? 만약에 합격을 했다 내가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오디션은 그저 여러분들의 시작일 뿐이에요 오디션을 했다고 해서 내가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너 나오지 마 하면 못 나오는 완전 정글이에요 승법 승법 합격했다고 안주하면 안 되고 이제 합격하고 나서도 평가라는 오디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월말평가 네 근데 만약에 불합격을 했다 계속 나 자신을 갖고 준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언젠간 오디션에 합격할 거고 분위기가 약간 교회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죠 저희 지금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면서 약간 세바시 느낌도 좀 나고 믿으세요 여러분 난 합격할 수 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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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연습생분들 잘 들으세요 야 정신 차려 니네 잘 들어 편법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 내가 잘해야 되고 그래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지 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바시에서 연락 올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신감! 아 멋있어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렇습니다 저희도 MCND도 현재 꺾이지 않았어요 저희도 지금까지 저희 꿈을 향해서 계속 오디션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누군가가 억지로 꺾어요 네 막 잡고 꺾으려고 막 발악을 해요 꺾였어요 하지만 다시 일을 하세요 다시 일을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면 됩니다 그럼요 준비하세요 와우 분위기가 약간 교회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죠? 저희 지금 믿으세요 여러분 믿습니다 야 학생 네? 거의 교수 자리에요 발표 준비했어요 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승민 빅이라고 합니다 와우 렛츠기릿 팬 아이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팬 아 팬이죠 그렇죠 왜 필요할까요? 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 아니요 아니요 아 단어해 단어해 빅씨께서 발언하셨습니다 팬분들은 원동력이 아니다 팬들이 있어야 저희가 있고 저희가 있어야 팬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만큼 원동력보다 중요하다 아 데카리아 코마니 느낌으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팬 얘기하는데 저렇게 한 손으로 아이들이 어머 어머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긴장을 좀 많이 하는 타입이라 일단 저희 잠들 잠들로부터 소개할 것 같아요 저희 팬덤 이름 MCND의 팬덤 이름 G-E-M 잼 잼 무슨 뜻이죠? 잼스톤 보석 보석 MCND가 빛날 때 같이 빛날 수 있는 사람 코코키 많이 시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코코키 자는 마음 컴백을 느리게 하고 컴백이 1년 이상 길어지고 그럴 때 꿋꿋이 버텨진 게 누구다? 잼 자 외쳐볼까요? 잼 한 번 더! 잼 그렇죠 우리 잼 분들이 세상 가장 든든하고 버팀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팬에 대한 강의는 언제 해주시는 거죠? 오늘 강의 내용이 뭐야 그래서 팬덤 팬 팬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준 팬덤의 잼 자란 뜻이 좋아 자 이제 해야죠 질문 있어요 영통 팬싸가 뭐예요? 영통 팬싸요? 영통 팬싸 누가 처음 만들었죠? MCND 예 저희가 처음으로 둘 다 있습니다 한국 아이돌을 최초로 저희가 영통을 다 했습니다 저희가 학수 최고다 제가 팬싸인을 못 하니까 혹시 너네 핸드폰으로 영상통화를 해보는 거 어떠니? 어 재밌겠는데요? 했어요 했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한 대다 보니까 예를 들면 멤버 한 명당 1, 2분씩 해요 잠깐만 그럼 그 핸드폰 한 대로 멤버 다 한 거예요? 네 처음에는 TOP 돈 좀 쓰자 처음에는 돈 좀 쓰자 처음에는 처음이니까 프로그램이 안 짜져있었던 상태에서 안 짜져있었던 상황이 있어서 네 근데 이 한 대가 1분 하고 가면은 옆에 멤버는 1분을 총 5분을 기다려야 되죠 마지막 사람은 5분을 기다려야 되죠 네 그래서 처음에 한 50명을 해요 5명을 기다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3시간이 가고 그랬던 일화가 있지만 지금은 많이 체계적이게 되어서 체계적이게 되어서 거의 진짜 팬싸 길이랑 똑같아요 좀 기억에 남았던 영통 팬싸 있나요? 수리검을 자기한테 날려보래요 이렇게 슥 날렸더니 화면에서 부서지는 거예요 뭐지? 했는데 갑자기 케첩을 얼굴에다 막 이렇게 묻히시고 나와가지고 그거 보고 빵 터졌던 기억이 한 번 있습니다 정의가 그 밑에서 얼마나 열심히 케첩 준비해 놓고 케첩 이렇게 묻히고 있었을까 신현이 저게도 있을 거 아니야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돈 주고 하나요 영통 팬싸? 앨범을 뭐 적당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만큼은 사서 당첨이 되면은 아니 한 장만 사도 당첨이 될 수 있어요 네 한 장만 사도 당첨되고 적당량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사셔가지고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되시면 올 수 있으신 겁니다 그렇군요 뭘 배운 거야 그래서 마무리하고 지금 일단 잼과 관련해서 몰두는 아니겠다 케첩? 케첩 밖에 생각이 안 나요 잼을 신청하게 알렸으면 됐다 응 저희는 제 목표는 잼을 알리는 거였습니다 이거 강의 사이로 하는 거 같은데요? 저희 강의 수강룡 돌려주시나요? 네 수강룡 돌려주셔야 될 거 같아요 팬덤에 간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학생 이제 내려와요 네 그래도 팬에 대한 강의는 언제 해주시는 거죠? 오늘 강의 내용이 뭐야? 자 외쳐볼까요? 잼 운동 잼 수강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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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저희가 강의 평가를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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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보여주는 거였나요? 이거 이거 나 내 이름 적었는데 너 제 이름 적었어요 저 말했잖아요 이름을 어 점수 잘 주셨네요 민지 씨 그러니까 점수 잘 주셨네요 평가에 지뢰이가 학생 거기 학생 자리 아니야 교수석이야 이러면서 나 되게 다 수강룡 수강룡 저는 약간 서운한 게 외모 점수를 1점 주신 분이 두 분이나 계세요 일단 전 아니에요 저도 전 아니에요 외모 점수를 1점 준 사람이 두 명이나 있어요 다들 저를 피하시는데요 왜 1점이죠? 저는 적혀 있습니다 위니는 괜찮아 뭐 다른 점수가 너무 높게 나와서 1점 줄대 외모 점수 네 아 외모가 다가 아니죠 넌 왜 1점인데 외모가 다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순위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대박이다 3위는 빅님이실 것 같은데요 정답 강의가 아니고 뭐 쌀풀이 갔어요 잼 자랑 잼 자랑 잼 자랑이어서 봐준다 네 그다음에 2위 아 제발 2위는 윈 1위 감사합니다 흠 흠 자 1위 1위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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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반전이에요 어? 그래요? 오 에이 거짓말 개수 예에에에엥 아 거짓말 하죠 아 거짓말 하죠 아 근데 저는 진짜 제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캐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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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마지막 5위는 5위 꼴등 꼴등 먼저요 꼴등이 쉽잖아 꼴등은? 궁금하긴 하네 민재님 그지만 저에겐 베스트셨어요 맞습니다 저는 예스 오케이 아 오케오케 네 워스트였던 제가 한번 베스트라니까요 워스트 베스트 워스트 베스트 난 3등보다 5등이 낫다 생각해 네 아무튼 저희가 해보지 못했던 강의도 해보면서 정말 뜻깊은 시간 가졌었고 게스트분들이 정말 호응도 잘해주시고 리액션도 굉장히 맛있게 잘해주셔서 재미있게 잘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랑 데뷔 동기라고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이제부터가 다시 시작이지 않을까 더 이상 무너지지 말고 잘하셨으면 좋겠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MCND가 5월 21일 여섯 번째 미니앨범 X 네 화이팅 저희 MCND 뮤직비디오 또 활동 멋있으니까 즐겁고 재밌게 MCND 함께 가시면 좋겠고요 우리 팝콘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알려주세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CND였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팝콘 팝콘 팝팝 팝팝 팝컵